진접에서 사업하고 있는 백남정입니다. 제가 다이어트 하게 된 계기는 탄력 있는 몸매를 원하기도 하고 해서 이번엔 같이 다이어트도 하면서 유산화 제품과 운동을 같이 해보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한 달 뒤에 꼭 멋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저는 정보람이고요. 바디 프로필 찍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. 10kg를 빼면 1등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 정도 한 번 빼서 바디 프로필로 다시 찾아뵐게요. 비움, 채움, 아름다움 맞나요? 비수가 떨려서... 안녕하세요. 세종에서 사업하고 있는 유산화 골드디렉터 정주영입니다. 이제는 빼야 될 때가 왔다. 살과의 이별을 해보자 하는 각오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. 3번 프로팀 플러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오유경이라고 하고요. 일반 회원입니다. 각오는 저는 남한테 지는 걸 싫어해서 무조건 1등을 생각을 하고 참여를 했기 때문에 죽을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. 화이팅! 네,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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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에 일어나자고 제가 먹어봤는데 바로 효과를 봤어요. 네. 유산화 다이어트 챌린지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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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